최근에 수산물을 평소보다 많이 구입해서 냉동실에 얼려놓는 분들 계실텐데요. 그런데 수산물마다 냉동 보관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선 수산물을 사서 집에서 얼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 냉장고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여닫아 온도 변동이 있고 손이 많이 닿기 마련인데 상온에선 부패와 변질 가능성이 있고 얼려도 균이 죽는 게 아니라 증식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살이 두꺼운 생선은 3개월, 얇은 생선은 6개월까지도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이 많고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냉동 보관 권장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미국 수산연구소는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생선의 경우 명태와 망상어, 볼락은 가정에서 냉동 시 4개월, 대구와 넙치, 가자미는 최대 8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껍질을 벗긴 구리나 조개는 냉동 보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오징어와 지금 제철인 꽃게는 4개월이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보관 가능 권장 기간과 관계없이 가급적 빠르게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해동할 때는 식중독을 막기 위해 온수나 상온이 아닌 냉장이나 전자레인지 해동을 권했습니다. 또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하는 건 균증식의 지름 끼리기에 피해야 하고 먹을 만큼씩 소분해 보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